대봉교회가 전교인 3.1절 100주년 기념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던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줬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후대의 계승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신앙계승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1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수기도를 진행했습니다.